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의원 김일봉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깨우니 선생님, 봉지기 선생님을 상대로 초음파 영상 강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정예학과 선생님을 위한 초음파 강좌 210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35세 된 남자에서 소장 내강의 학장, S상결장, 시그메드 콜론의 내강헛탈상을 보이는 급성장염 증명입니다. 환자는 내원 전날 가음을 회탁하고 내원일 오전부터 복통설사를 수차례 있었다고 합니다. 내원시의 제북, 운비르크스 주위에 경도의 압통이 있고 체온이 37.2도였습니다. 그러면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심화부 종단사이죠. 압도메아울타 이쪽이 아마 SMA 같습니다. 레프트 리버, 여기 스프레닉빛, 판크리아스의 바디가 있고 스토마계입니다. 스토마계 5월이고 내강입니다. 리버나 압도메아울타나 판크리아스는 이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심화부 횡단사입니다. 스프레닉빛이 보이고 이쪽이 판크리아스입니다. 판크리아스 바디 헤드가 되고 스토마계가 보이고 있습니다. 스토마계가 안테리얼, 포스테리얼, 이쪽에 파이러스가 있습니다. 스토마계의 월도 정상이고 내강도 정상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서브코스탈 스캔에서 담낭을 관찰했습니다. 담낭에 푼두스 바디죠. 여기 인트라이파드 포탈베인입니다. 라이트 포탈베인이 되고 담낭 배그의 비유나 담낭 종재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이는 것은 리버버레이션 아티팩트, 복베기한 반향허상이 됩니다. 이게 우하부쿠 행단상입니다. 여기 라이 소아스 머슬이고 터미나리움의 안테리얼, 퍼스테리얼, 여기에 아마 IC발브쯤 되는 것 같습니다. 이쪽은 시우쿰입니다. 그래서 터미나리움의 내강의 경도 확장사이 보이고 백뷰는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강의 액체라든지 내용별로 해서 약간 디스텐션 된 느낌입니다. 이쪽은 좌복부 횡단상인데 랩소아스머스 랩폼마진이고 시그머니드 콜론입니다. 시그머니드 콜론은 허탈 상태입니다. 좀 클랩스 된 상태죠. 월 시크닝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마 설사를 자주 해가지고 시그머니드 콜론에 약간 허탈 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는 디스텐션 콜론이죠. 디스텐션 콜론이 이렇게 보이면서 좀 하우스트라가 약간 소실된 상태가 잘 안보입니다. 그리고 내강에 있는 시그머니드 콜론 하향결장의 내강은 고액호로 보이고 있죠. 그 다음에는 스몰 바울입니다. 스몰 바울은 이렇게 스몰 바울이 딜라테이션 되었습니다. 이 스몰 바울 이쪽도 스몰 바울 스몰 바울이죠. 스몰 바울 스몰 바울이 약간 마일드 디스텐션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강에 이제 연동 운동이 좀 활발한 상태입니다. 리얼 타임으로 봤죠. 보니까 이 형태하고 이쪽은 시간에 따라서 연동 운동에서 행태가 변하는 걸 보입니다. 이것도 스몰 바울입니다. 스몰 바울의 단축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환자인 경우에는 스몰 바울하고 터미널 일리엄이 좀 딜라테이션 되었습니다. 터미널 일리엄도 일리엄의 말단이 있게 되었죠. 그래서 벽면의 주 범위가 아마도 소장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영상을 다시 한번 서머라이즈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이죠. 여기에 심화부 종단 스캔에서 리버하고 판크레아스의 바디하고 아울타의 세미 다 증상이 소개됩니다. 두 번째 영상은 심화부 횡단 스캔입니다. 횡단 스캔의 스토마, 그 다음에 체, 판크레아스 다 증상이고 스프레닉 베인도 증상입니다. 그 다음은 서브코스탈 스캔입니다. 담낭 부분 증상이죠. 리버도 증상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영상은 우아복부 횡단상입니다. 우아복 횡단상의 말단 해장의 내강의 경도 확장상은 보이고 백뷰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거는 다섯 번째 영상은 시그모이드 콜론이죠. 시그모이드 콜론에 약간 내강이 클랩스되어 있고 허탈 상태이고 백뷰는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거는 이제 디샌딩 콜론이죠. 디샌딩 콜론에 보통 하우스라가 잘 보이는데 이거는 하우스라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강에는 안쪽에 보이는 것은 고액호 상으로 이렇게 내용물이 보이고 있습니다. 보통 장염이 있으면 워터리하게 보이는데 워터리하게 액상이 이렇게 보이는데 그렇게 보이지는 않죠. 그 다음에 스몰 바울을 봤습니다. 스몰 바울을 보시면 아마 일리움쯤 되는 것 같습니다. 스몰 바울의 내강이 확장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리얼타입으로 관찰 시에는 이 리얼타입 관찰에서 장간의 연동운동이 비교적 할 바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소장의 내강인데 소장의 내강이 조금 디스텐션 되었지만 백뷰어라든지 이런 소견은 관찰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마도 바이러스성 장염에 대해서 스몰 바울 터미널 일리움이 주병변소로 생각되는 급성 장염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마도 어제 마신 술은 큰 영향이 없으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바이럴 임팩션의 가능성이 많다고 그렇게 본 정면은 판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